일제골 있을 거 같나요? 안 나가세요? 나가요, 네. 다혜 씨 뭔가 익숙하단 말이야. 진짜. 저도 너무 익숙해. 아니, 저... 야. 걸그룹 아냐?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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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!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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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어! 왜, 뭐야, 뭐야? 4인조? 잠시만, 잠시만. 야, 야, 그러니까 봐봐. 잠깐만. 다혜 씨, 그 걸그룹 생겨났어, 베스티. 그래, 맞다니까. 맞아요. 어, 맞는 거 같은데요, 아빠? 맞다니까. 내, 내 지금 기억이 있다니까. 저도 나갔다가 오긴 하는데 전 일찍 올 거 같아요. 아, 안 나가세요? 저 나가요, 네. 어, 나가세요. 저 나가야겠어요. 아예 나가시는 거 아니지. 내일 밥은 몇 시쯤 먹어야 되려나? 저녁. 몇 시쯤에 돌아오세요, 다들? 그러니까, 6시 이전. 6시 이전? 6시 이전? 그러면 내일 그냥 저녁을 한 7시쯤 먹으면 되겠네. 아, 좋아, 좋아. 아, 시간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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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자. 과자. 이렇게 한 번 먹으면 될 것 같아요. 과자 많아요. 진짜 많이 사왔어. 달달한 거 먹고 싶네요, 얘기하다보니까. 그죠? 네. 달달한 거 좋아하세요? 네. 사탕 이런 거. 사탕. 사탕. 그럼, 채워볼까요?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일단. 어, 뭐가 왔어요. 어, 그럼 일단 이거 받고 움직일까요? 어? 편지 온 거 아니야? 엑스 속에서. 항상 밥 먹고 하잖아. 어, 이거 엑스 속에서인데. 타이밍이.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어, 뭐가 왔어요. 어, 그럼 일단 이거 받고 움직일까요? 뭐야? 뭐가 왔어? 미션지 같은 거 하나 들고 오시는 건가? 설레. 뭔데? 어떻게 돼 있는 거야? 박스? 택배? 택배? 왜? 왜? 택배 뭐지? 이게 뭐지? 어. 오우. 프라이데이